불풍 정수 싱스 불풍 정수 싱스 그 다음에 임픽 하는거지 에잉 이렇게 들고가자 가자! 나약한 녀석 낭만은 그렇게 해야합니다 뛰어댕기고 그러는거 아니야 오늘은 쓰레기 치명타 불풍이랑 정수 그 다음에 임픽 오연포 가야지 아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라인전밖에 몰라 사실 팩트 라인전도 구데기 그거 아 왜 왜 도망가 앗핡 왜 도망가면 나랑 놀자고 어허허허허허헉 도망가지마 악수하는데 왜 도망가 그러게 악수하고 있는데 이게 낭만 이게 낭만이지 잘 됐고 하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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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나? 그렇지 이게 낭만이지 찍어서 그냥 방관 올려야겠다 그래도 큐가 좋긴 할텐데 그럼 낭만이 없잖아 큐는 나한테 포션이야 포션에 딜이 달려있니? 포션일 뿐이야 나한테는 라인 안밀어 어차피 와 아 내꺼야 그렇지 왜 400원이야 쟤 진짜 안 물어보 먹어야지 아 아 아 평평 궁 했으면 아 잡았는데 괜찮아요 내 라인전에 망한다 기준은 안죽는게 아니야 이거 죽기 그래도 계속 라인전 킬 만 따야지 아 아 샵보 나한테 아마 올거거든 와도 뭐 괜찮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거든 이거 아니거든 알아 맞네 아 맞네 아 아니 연기하는 줄 알았지 너무 약해가지고 아니 이제 이러고 있을게요 라인 안밑니다 저는 태국은 터진말게 라인 안밀거니까 아 여깄네 그래서 갱플은 언제와 나약한 녀석 좀 잔인한 녀석 '축축축축 해주세요 이렇게 먹었어 여기서 구독마라 이렇게 낭만이지 낭만이란 이런거지 중숙 나왔고 그 나는 탑 이외에는 신경 안쓸거니까 알아서 해라 미신새끼야 이건 못때리는것도 막 낭만이 그냥 딴데서 살아 그냥 이러고 있어야지 낭만이지 프리징도 왜 운영만 낭만이니 다 볼까 딴데 그냥 해군은 거짓말쟁이야 빨리 해왔베이 핵골범 핵골범 낭만이지 봐봐 싸운다메 나랑 그 거짓말쟁이들 나랑 싸운다메 진짜 낭만 그 자첸데 순수 순혈 딜러 포션이랑 스탱용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이씨 시원아 궁금한 포션컷 나이스 나 이거 먹어도 됨? 한대만 데리겠다 한대 데리고서 못먹으면 인정 500더스 괜찮네 여기 그냥 있어봐야지 불좀 꺼줄래? 불좀 꺼졌니? 꺼졌으면 괜찮 불좀 꺼줄래? 흉하대메 흉하다 해놓고 그렇게 오시면 안되지 아 그래서 갱플 언제 오냐고 갱플 시끼야 나랑 놀자고 이 때를 노렸어 헥 꿀밤 야 이걸 왜 두개가 갱플아 와아 심파랑 정수같이 가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오 그것도 1,2지 낭만이네 아 죄송 가짜 낭만이었네 나는 아하 써도 된다 나갔으면 좋네 좋네 오 깜짝아 어? 어? 아이, 지 새끼들! 하하하하 아, 왜 차도 나를 차냐? 어? 아, 나, 얘 한 대밖에 못 때렸어 무섭게 싸우지 니 팀 버려! 하하하하 아, 자! 뭐소이? 아, 자아악! 나이스 나의 낭만은 가짜가 아니야! 나의 낭만도 진짜다 패시브에 징총 터지냐고? 그렇지? 낭만의 고연포? 고연포 아니면은 고연포보다는 어차피 E를 끌어당겨서 할 거니까 이거 다른 거 가는 게 낫겠다 이름으로 까먹었어 오케이 무사히 멋있다 고맙 가지마! 후음 한 대만 때릴래 베지 같은 놈 한 대 먹으세요 먹으세요 아우 배고파 괜찮아 이건 내가 욕먹을 거야 어차피 콧밟아야지 나이스 한 번 치러 가자 그냥 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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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다 죽었어 나약한 녀석 그 정도뿐이냐 아 이 때를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저희들 던졌을 때 그냥 싸우자 한 번에 던졌을 때 이거 아냐 그냥 줘 이거 하나 갈게요 너무 약해서 몸이 이 정도는 가줘야 돼 그냥 바론 먹어볼래? 판타 그냥 어거지로 오게하게 먹기만 하면은 못 먹으면 선인치면 되지 오우우우우우우우ğı catalog 됐고 아 limitations 하 bothers 하나. 둘. 셋. 약 오!? 오 어? 낭만이지 이게 진짜 낭만인데 설엔치면은 이게 낭만이지 낭만이면 승리에 집착하지마 재밌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둥